안녕하세요 p mc 그 중에서도 초창기 베스트셀러 인 10위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 p tv 1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낮은 가격도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라 어 제가 두번째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데요 이 atl 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미션 구조의 어이 내부의 미로 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역에 있어서 표현 능력이 동급의 최적 대비 앞선 능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특징 인기 중입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브랜드 줘 그리고 주 푹 세풀을 넘어선 저역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수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약간 구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tv 1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어 중형 북새 부고 후면 트랜스 미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로 p mc 를 알린 베스트셀러 주기 있기도 하구요 결국에는 북새프의 저역 표현 한 개를 넘어서서 저역 하한이 거의 40 헤르츠 까지 어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고역 어 고역 쪽으로는 25키로 헤르츠 까지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런 중형 중대형 급 북새프로 써는 굉장히 어 커버리지가 넓은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양감도 어느정도 있는 편이고 깊이 간 표현이 동급에서는 발군 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물론 톨보이라 괴짝 스피커 재연기들을 뭐 압도한다 이런게 아닙니다 북새프 들 중에서는 우수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런 표현을 약간 오해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히지 않으면서도 맑고 평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 좋은 구역 특성을 겸비하고 있다 가 핵심이구요 추천증은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드 스피커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가격대비 성능비가 필요하신 분들 이 중고가격기 60만원 전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책상 같은데 쓰시면 안돼요 제가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책상 용도로는 저는 비추들이구요 스템드 설치해서 빛이 납니다 모니터링 용도로 써도 사용할 만큼 그런 부분도 특성도 잘 겸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PMC 나 ATC 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 스피커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두 회사가 어 브랜드의 특성도 굉장히 유사하면서 그쪽을 굉장히 많이 마케팅적으로 밀어 붙이 거든요 공감하지 않지만 활용은 가능하다 상장상 북새프를 쓰시지만 제어 표현이 우수했으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큰 크기입니다 다인 1.3 이라든가 보편적 브랜드들의 중상급 기종의 북새프 사이즈와 동일하구요 고역이 비파 트위터입니다 모델명까지는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파 피어리스 유닛들이 비싸지 않지만 상당히 고급 브랜드에서 이러한 유닛들을 쓰면 기본적으로 놔줘야 될 소리가 참 잘 나오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구요 우퍼도 6.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되는 유닛인데 이것도 비파사 모델이라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이 60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가진 기종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저역 우퍼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트랜스 미션 구조에서 이끌어 내는 어 근데 약점 이라고 바라만 약간 탐포가 응답성이 빠를 수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저역의 깊이감이나 양감 확보하기가 쉬운 미로 구조지만 근데 그렇다고 청감상 으로 느리다 템퍼가 느린 느낌을 주는 기종들이 있어요 kf 뭐 104-2 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느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오히려 더 많이 미로 방식으로 갖추고 있는 pmc 는 그 부분을 lb 원이나 tv 원 모두에서 저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빠를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 그 주의에 대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뒷면에 넓은 덕트 가 있는데 이 부분이 스펀지 로 막혀져 있는데 이렇게 엉뚱한 걸로 대체가 더 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욕을 구입했을 때 엄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너무 빡빡하게 조직이 침이라 지금 보시는 저런 약간 어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는 스펀지 타입이 원래 그겁니다 요걸 어 이렇게 돼 있는 걸 잘못된 거나 없거나 사가서 없거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걸 어 제가 다른 그릴 제작하는 거지만 요거를 배용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고 정보란에 남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약간은 넓은 듯한 어 넓은 방 또는 거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북세프 규모 있는 유해 북세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넓은 공간에서 시청 했을 때 어 좁은 공간에서 저같은 경우는 시청 했을 때 둘 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스탠드 세팅 이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용능적인 어 과거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었구요 하지만 색상 파이 선반 파이 요렇게 어 적당하게 올려놓고 쓰는 용도로서는 말씀대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에 강점을 가진 기종인 만큼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탠드도 가급적이면 좀 좋은 걸 써 주실수록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예 스피커 이고 앰프도 가급적 배과트 이상 정도 되는 앰프로 출력이 좀 좋아서 드라이빙에 있어서 어 느린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응답 특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해치지 않은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장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어 중형적인 전반적인 특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매칭 세팅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염에 대해서 살린다면 응답 빠르고 구독력이 좋은 앰프 쓰시고 스탠드 까지도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구요 어 중고 유주의 이쁘거나 똘망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음 이런 것들을 선호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드릴게요 또 시세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60만원에 이망 이보다 좋은 북슬프 스피커가 올라온 두 성질의 스피커로서는 몇 개가 있나 잘 안꼽히만큼 그쪽에서는 거의 탑 그레이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용적 특성이 때문에 어디 특별한 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여기 우수한 거 빼구요 하지만 어 이렇게 빈 및 너무 밋밋하지만은 않은 두루두루 중용적이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 우수한 매력을 가진 기종들도 상당히 큰 매력을 가지지만 오디오를 화면 할수록 이런 기종들도 참 빛이 나는 그러면서도 참 저렴하기 때문에 입문기 에서 이러한 기종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인기를 얻어야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디오도 주간 평가입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 재미있게 그냥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 생각은 스탠드 세팅에서는 a 플러스 솔직히 s 주고 싶어요 s 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을 고려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s 를 올려놓으면 가격을 생각 안하고 엄청나게 좋은가 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실까봐 a 플러스로 낮춰 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상이나 선반 세팅을 한다면 도시락 싸고 말리고 싶을 만큼 어 별로에요 특히 책상이지만 뒷벽이 상당히 공간이 넓은 케이스에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게 괜찮은데 대부분의 책상들이 벽에 붙여 놨기 때문에 요렇게 f 를 드린 겁니다 오늘 리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